자 이번 시간은 행정행위 부관이죠 어떤 시험에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행정법 시험에서는 행정행위 부관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설 파트에서 보시면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럼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려가면서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위 부관에서 자 우리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행정행위를 하죠 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기다가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일단 부관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부관을 우리가 이제 이 행정행위를 그래서 행정청이 주린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주린 행정행위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 부관을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부관은 물론이죠 자 이때 이 부관은 이 주린 행정행위 부관은 이 주린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가 이 부관은 주린 행정행위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 효과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보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갖다가 제한 또는 보충하는 것이다 이때 보시면 이 부관은 반드시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행정청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것다가 이 부관을 주린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과해야만이 부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부관은 법으로 정한 부관은 부관이 아닙니다 이건 부관성이 부정돼요 이거 부정돼요 부관이 아니에요 왜요?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부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관을 이때 종든규율 주린 행정행위에 대해서 종든규율 또는 종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관도 주린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린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관은 종든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부관은 바로 법적인 의사가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부관성이 부정된다 꼭 알아두시고 이때 또 부관은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충 보시면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담 부관 중에서 이 부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부담은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해요 단지 의무만을 부과합니다 의무만을 부과하는 행위여서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관, 나머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전부 다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합니다 이런 성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주린 행정행위 내용에 대해서 이 주린 본체인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이 부관은 이 부관이 이런 주린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하는 이 내용이 자, 주린 행정행위와 나머지 부관, 이 보시면 독립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은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부담으로 부과시킨 이 부관은 주린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주린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 부담,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주린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이 주린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을 가져요 독립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부관 이것은 이것은 주린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린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 독립성을 못 가져요 독립성을 못 갖습니다 이 차이가 큰데 그래서 부담만, 부관 중에서 이 부담만 독립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중요합니다 이것만 그래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부관 중에서 부담만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돼요 그래서 이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니까 이 부담 자체 이 부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자 흠이 있을 때 흠이 있을 때 이 부담은 뭐가 돼요 위법한 부담이 되죠 위법한 부관이 되는데 이 부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시면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니까 이 부담 자체를 갖다가 독립해서 행정 쟁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 쟁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인 행정행위 줄인 행정위와 독립해서 이 부담 자체를 갖다가 바로 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소 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담은 줄인 행정의 내용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의 내용이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 쟁송 이 부담만을 딱 띄어서 치소 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담은 부담도 의무를 부과하니까 의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더 써볼게요 여기 부족하니까 위로 쓸게요 만약에 이 줄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담시킨 이 부담 의무만을 부과하니까요 의무불이행이 있다 자 의무불이행이 있다 즉 부담으로 부담으로 부과한 부과한 이 의무 있죠 이 의무를 갖다가 그렇죠? 의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인 행정행위 줄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철회할 수가 있어요 줄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로서 부담이 불이행이 나와요 부담이 불이행 그러니까 부담으로 부과한 이 의무를 갖다가 불이행한다면 이걸 이유로 해서 줄인 행정인을 철회할 수 있으니까 철회사유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불이행을 이루해서 행정상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행정상 강제집행 등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집행 집행 등도 가능하다 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부과는 돼요 안 돼요 나머지 부과는 이런 성질을 전혀 못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가는 이유가 이게 바로 시험에서 나오는 부과 안에 있어 특성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된 행정인으로 인정돼서 줄인 행정인이 본체인 행정인과는 자 이때 그 독립성이 인정되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에 집중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와서는 이쪽 부분과 함께해서 설명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요소는 그동안에 나왔던 시험 출제 유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그 내용이 바뀌는가 하면 이 부담은 줄인 행정인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어서 부담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함으로써 줄인 행정인의 내용이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므로 독립해서 행정쟁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용어를 좀 바꿔서 설명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나머지 부과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과는 줄인 행정인의 내용의 나머지 부과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줄인 행정인의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 이외의 부과는 독립성이 부정돼요 그러니까 줄인 행정인의 내용의 종속성이 강해서 줄인 행정인의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에 이어서 그 독립성이 부정되고 즉 종속성이 강해서 부관부 행정인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담 이외의 다른 부관 부관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독립쟁송이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부관부 행정인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이 대상으로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부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법을 부과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관 중에서 부담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래서 나머지 부관은 제가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개념 정의하고 그 내용하고 그 이해하고만 체크하시면 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봐보세요 제가 부관의 의의를 갖다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해서 특히 부관의 의의에서 양가로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알아두시고 부관의 특징 바로 반가루 2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부관의 특징에서 양가로 1번과 2번 나오죠 최근 시험에서는 이렇게 7급을 유지해서 9급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 교재처럼 자 부관의 특징을 보도록 하죠 양가로 1번 부관의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의 그 부종성을 부가 뒤에서 다른 성질을 부종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양가로 2번 다만 부관 중에서 부관 중에서 부담만은 부담만은 줄인 행정행위의 부종성이 약하며 독자성 독립성이 있어서 독립해서 행정정성이나 강제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뭔만이요 부담만 그래서 양가로 2번 부관의 특징 배피 3개 해놓으시고 부관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 받으시고 자 법정 부관 방가로 4번 나오죠 이것은 부관성이 부종돼요 부관은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종된 행정행위 또는 종된 기율로서 의사표시해서 부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법정부관은 입법의사예요 행정의사가 아닙니다 입법의사니까 바로 행정정행위의사표시에서 부가시킨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정부관은 부관성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뭐를 보신가 하면 부관이 종류봐 보세요 부관이 종류해서 먼저 조건 나오죠 조건 나오고 두 번째 뭐 나오죠 기한 세 번째 뭐 나와요 부담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담 다음에 네 번째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 유보 수정부담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부담은 말씀드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관은 어떤 시험이든 항상 한 문제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관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업 전략에서 행정법은 90점 90점이 기본 점수예요 나름대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기간 충실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동영상 참조해 주셔서 규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구독 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조건 반가를 1번 나오죠 조건 자 여기서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행정행위 효과의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란 것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 봐보세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해서 자 우리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행정행위 효과 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발생이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 발생이 정지 되는 거예요 정지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이 조건이 성취되면 이때 비로소 행정행위 효과 또는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 이것이 정지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뭐예요 행정행위 효과 행정행위 효과 이 소멸을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멸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행정행위 효과의 효과가 소멸되는 조건이 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지 조건 니은 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 법인 설립인가 학교 법인 설립인가를 하면서 정지 조건 부과시키죠 이 조건이 성취되는 건 뭐예요 학교 그죠 예 보시면 시설 완성 시설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학교 법인 설립인가를 행정행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봐보세요 6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주고요 일단 해제 조건으로서 6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이때 6월 이내에 6월 이내에 그렇죠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 수록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해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얘를 알아두시고 효력 발생 시기 당연히 조건 성취부터 당연히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정지조건 해제조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지우고 이거 우리가 정지조건 봐볼게요 조건 해제조건이 있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쪽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사실 민법에 이런 기초가 안되어 있어서는데요 우리 조건이죠 조건이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조건이 종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지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말로 효력 발생조건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효력 발생조건 해제조건을 효력 소멸조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사실은 조건이 우리가 보시면 조건 조건 성취 전 성취 전의 모습이에요 성취 전의 모습이고 이것은 성취 후의 모습이에요 용어를 갖다가죠 조건을 갖다가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냐 성취되기 된 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그러니까 조건 성취 전의 모습은 이렇고 조건 성취 후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 처음에 할 때는 혼동이 좀 드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은 쉽게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다른 말로 보세요 조건 성취 되기 전까지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소멸 안 되죠 조건이 성취되면요 이때 비로소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이때 비로소 효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라고 제가 써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우리가 효력 소멸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소멸되지 않죠 조건이 성취 되면 비로소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 그 예를 갖다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짝짓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그 다음에 조건은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 효력 또는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갖다가 불확실한 사실 이 불확실한 사실에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에요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한이 나오죠 반가로 2번 기한 기한하고 조건이 있는데 기한 제가 개념적 개념 책이 나와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들으세요 기한이라는 것은 부관이죠 기간하고 기한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한은 부관이지만 기간은 행정법 통론에서 외우셨죠 한 시점으로부터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은 부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한인데 기한이라는 것은 행정행위 효과 또는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조건과 기한은 차이점이 뭐예요 이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에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 기한은 크게 종류가 있어요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확정기한은 다시 한번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청이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을 부과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내년도에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속으셨습니까 자동차 한 대씩을 갖다가 우리 행정청이 선물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청이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행정청이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겠습니다 이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년도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 여러분들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못할 수도 있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가서 자동차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내년도에 합격하시면 내년도 시험에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효율이 발생하지 않죠 합격하시면 이때 비로소 그 효율이 발생하죠 행정청은 여러분들한테 조용차 한 대씩을 다 줘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드렸고 기한은요 장래에 돌아갈 것이 확실하죠 자 2019년도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달 100만원씩 100만원씩 위로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100만원씩 위로금을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행정행위죠 행정청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19년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시기죠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면 종기죠 자 이와 같이 장래 도래할 것이 장래 발생할 것이 이렇게 확정된 것 확실한 것 확정된 것 이거 확정기한이라고 해요 확정기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년 100만원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12월 30일은 시기와 종기인데 반드시 도래하죠 그리고 확정기한이에요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달 100만원씩 우리 행정청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불확정기한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서 퇴직하시면 연금 나오죠 연금 나오잖아요 그 연금 계약 조건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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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망시 이 사망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잖아요 장래 언젠가는 도래예요 장래 언젠가는 도래하고 발생하는 사실인데 이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확정이 안 그 기한이 확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여러분들 당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 2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셔서 매년 국가에도 돈 불입하고 여러분들 불입하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사망하는 시기는 신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은 알 수가 없죠 확정이 안 시기가 시기총기가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있죠 차이점이 있어요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이냐 그렇죠 2019년 1월 1일 반드시 오죠 12월 31일 반드시 오죠 이것은 확정되어 있잖아 확정 기한이 확정되어 있잖아 그런데 사망시는 불확정 기한이에요 사망은 반드시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것은 기한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겠지만 그렇죠 확률상으로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한 사실이냐 차이점이 조건과 기한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종료 시기 종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종기와 관련되어서 시험이 나오는데 시기 종기가 있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고 시기와 종기는 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 설명드렸고 불확정기한과 관련되어서 양가로 3번에 종기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종기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있죠 이것은 양가로 3번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종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시기는 뭐예요 행정행위 효력 발생 효과 발생에 관한 기한이고 종기는 행정행위 효력 소멸 소멸에 관한 기한이에요 효력 발생 소멸에 관한 기한입니다 자 그러면 종기 봐볼게요 양가로 3번에 종기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봐보세요 자 1번 문항 종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효력은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신류 사유 배비 3개 우리 뒤에서 행정행위 효력 소멸과 한계 돼서 무효 취소 철회 시류를 배워 중요해선 해제 조건이 성취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성취 하고 이 종기 도래 이 종기 도래는 실효 사유이다 철회 사유가 아니라 실효 사유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료 사유 철회 사유 할 때 잘 나와요 시험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 하고 종기 도래는 행정행위 의 실효 사유 사유가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지만 일반 음식점 영업 파고 와치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에는 행정행위 효력이 전속기간 이 아니라 갱신기간 그죠 갱신기간 다른 말로 갱신기간을 조건이 전속기간 같은 말이에요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우살팔레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음식점 영업 파고를 왜 받아요 우리 국민들은 직업으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힘 없을 때까지 힘 없어서 묻을 때까지 자기 직업은 하루 하루 끝나는 게 아니죠 음식점 영업 파고를 받으면 보통 자기가 직업이니까 사실 자기가 힘 있을 때까지 계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영업 파고가 있다면 여기다 종기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 영업 파고에서 보통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해줘요 10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갱신 음식점 영업 파고를 내주면 한 번에 10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허가 허가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전속기간이 있죠 보통 10년인데 보통 우리가 내용상 계속성 내용상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내용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에요 허가 같은 경우 음식점 영업 허가 같이 이런 경우 지나치게 짧은 기간 전속기간이 붙어있는 경우 지나치게 짧은 종기로 붙여진 경우 이것은 존속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갱신기간으로 본다 차이점이 있어요 존속기간이냐 갱신기간이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존속기간 그 행정행위 행정행위 예를 들면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은 내용상 내용상 장기계속성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죠 이것 다 보통 3년으로 3년으로 우리가 기한을 기한으로써 종기를 붙였다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여있는 경우 자 여러분들 그렇죠 3년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면서 그 기한 종기로써 3년 허가를 내주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존속기간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3년 3년째 드는데요 깜막하고 깜막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잖아요 존속기간으로 보잖아요 지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고 바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허가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허가에 우리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3년을 종기로 붙였어요 그러면 3년 끝나면 처음부터 새로 어떻게 돼요 종기로 3년 붙여놓으면 지나치게 짧게 붙여놨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을 보면 3년이 딱 경과가 되고 나서 처음부터 허가 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돼요 그런데 내용상 계속 반복성이 장기성이 내재제되어 있는 행정행위는 여기에 종기가 지나치게 짧게 부과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 즉 조건이 존속기간이라고 봐가지고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과태를 좀 물고 다시 허가를 갱신허가를 신청하면 그대로 허가를 갖다가 갱신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을 보면 문제가 돼요 존속기간이 딱 지나잖아요 3년 딱 지나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3년 경과하기 기다려서 다시 허가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행정상의 비용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편익에 있어서 큰 불편을 추려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내용상 우리 행정행위가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이런 전제되는 이런 행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종기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붙여주면 이걸 갱신기간으로 봐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허가신청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조로 해서 갱신허가신청을 바로 두 장 찍어줘요 그럼 다시 그 영업행위를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양가로 3번은 별표 3개 해 놓으시고 계속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꼭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부담 2개 나오네요 부관 중에서 유력의 유력의 행정행위 독립된 행정행위 인정되는 것이죠 다른 부관과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드렸고 주로 화가 특화된 것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집니다 주로 화가 특화된 것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고요 구체적 예를 봐보세요 부담이 예로는 도로나 하천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점용률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 버스 사업의 변호를 부여하면서 행정청이 버스 회사에 대해서 정의수의 정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진인로 확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거 나오면 부담을 골라주셔야 돼요 얘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색 보세요 부담은 자 특색통합 1번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행정행위 불가분적 요소는 아니어서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별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부담에 대해서 독자적인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규제대로 이렇게 처음 나와요 질문이 꼭 알아두시고 동문함이 2번 다만 부담도 부관인 이상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의 불이행 보세요 행정행위 상대방이 부담위에서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은 어떤 추출을 할 수 있는가 반복되죠 철회 주된 행정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요 단계적 조치의 불이행도 가능합니다 양가로 4번 조건과의 구별 문제의 소재 조건과의 구별 양가로 4번 배비 3개 참 잘 나와요 문제의 소재 나오죠 꼭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구별 추력 봐보세요 초력 발생에서 정지 조건부 행정위가 구별해서 정지 조건부 행정위는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담으로 부과시켜요 부담 부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된 행정위의 법적 효과를 처음부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행정위의 부담을 부과시키면 단지 의무만 부과시키니까 주된 행정위의 효력이 완전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이점이 그러니까 부담은 주된 행정위의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어때요 행정위 주된 행정위의 부담을 부과시킨다 하더라도 주된 행정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이것이 정지 조건과 달라요 그 다음에 효력 해제 조건부 행정위의 구별 해제 조건 조건에서 주된 행정위의 해제 조건이 성취 해제 조건을 부과하죠 이때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 되면 주된 행정위는 자동으로 효력이 손을 대잖아요 맞죠 그렇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주된 행정위에 대해서 부담을 부과시키잖아요 부담 불이행이 있다 해제 조건이 성취 되면 주된 행정위의 효력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니까 신뢰요 신뢰요 그런데 주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부담으로서 부과시키는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행정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고 이때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부담으로 부과한 주된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를 갖다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주된 행정위를 처리했을 때 비로소 주된 행정위의 효력이 소멸돼요 차이점 있죠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시력에서 기억 네은 번 해놓으시고 또 강제 집행의 대상 그렇죠 부담이 불이행에 돼서만 강제 집행 가능하고 이때 나머지 부과는 안 돼요 쟁송 대상도 부담만 돼요 강제 집행도 주된 행정위 처리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대상도 행정 쟁송 대상도 부담만 인정돼요 나머지 부과는 따로 독립해서 부과는 행정 쟁송위 대상으로 하거나 행정상 강제 집행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처음에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별표 3개 놓으시고 구별 실익도 그 다음에 구별 기준 일반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시켰는데 이것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 번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우리 상대방 우리 일반 국민에게 유련 부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제 조건으로 행정청이 주된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해제 조건으로 부과시킨 것인지 부담으로 부과시킨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설이에요 통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팔레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팔레의 태도 볼게요 팔레는 부관의 필요성 행정청이 객관화된 의사 행정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별 구별한다는 것 봅니다 이것도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다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 4번에 철회권 유보 보세요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보시면 해제 조건과의 구별이 있어요 해제 조건 철회권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는 뒤에서 배우시는 그 앞에서 해제 조건 해제 조건과 종기 있죠 조건에서 해제 조건 그 다음에 기한에서 종기 있죠 이것은 행정행위 실효 사유예요 실효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가루 4번에 철회권 유보는 뒤에서 철회 사유 철회 사유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 사유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철회권 유보 볼게요 의 자 철회권 유보란 행정행위 주린 내용에 부과되어 있는 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과를 말한다 양가로 2번 해제 조건과 의 구별을 보세요 해제 조건 다른 점 조건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 수력이 소멸되죠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거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권 유보를 보세요 부과내로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여도 부과내로 유보된 즉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창의 차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부과내로 철회권 유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창이 철회를 해야만이 주변 행정행위 철회를 해야만이 그 효력이 소멸되요 꼭 알아주셔야죠 양자모독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에 관한 부관입니다 자 한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철회권은 유보된 사실이 발생이 있더라도 철회권의 행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 뒤에만 행할 수 있고요 즉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철회를 할 수 있고요 일정한 처리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더욱 다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철회의 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 철회사유 이외의 사유를 철회권의 유보 사위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더설판례입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잘 나와요 부관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까지 다 중요해요 자 한계까지 해놓으시고 자 방가로 5번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자 예를 뒤에 한가지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업화가 음식점 영업화가 내주면 음식점 영업화가 내주죠 그럼 보통 24시간 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점 영업화가 내주면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 영업화가 내주면서 저녁사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정모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영업화가를 제한하는 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죠 그렇잖아요 영업화가를 내주면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유흥주점화가 유흥주점화가를 낼 때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 그 법적효과를 제한할 수 있죠 법적효과의 일부배제 유흥주점화가를 내주면 24시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 전략사정 때문에 24시부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 유흥주점화가를 제한할 수 있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입니다 보시면 동원함 2번 봐보세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관으로 볼 수 없다는 기능도 있으나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의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부관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부관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예가 동원함 1번부터 3번 있죠 이거 나오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찾으셔야 합니다 답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입니다 격일제 운행을 조건으로 하는 택시 영업화가 야간만의 도로조명화가 버스노선의 지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것이 양가로 3번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우리 국민이 권융과 관련돼서 중대하기 때문에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 두세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관한 부관을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때 근거법률에서 근거법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효과 받으시고 반가루 반가루 부담유보가 있어요 부담유보 이것을 다른 말로 행정행위 사후변경위 유보 부담위 추가변경 또는 보증권위 유보라고 둡니다 부담유보 자 개념 보세요 부담유보란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 변경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의 부관을 말합니다 독일 일법 내있고요 부담유보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부관을 설정할 수 있어요 부관 변경할 수 있어요 부관을 보충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행정행위를 할 때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담 유보예요 부담 유보예요 뒤에서 배우시는 사후 부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뒤에서 배우시는 사후 부관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담유보는 행정행위를 할 때 나중에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관 부과할 수 있어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부관을 보충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부관을 부과시키는 거 이 부담유보고 뒤에서 배우시는 바로 사후 부관은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아무런 부관을 부과시키지 않고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관을 설정하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부담유보 입법내 필요성 필요하죠 성질 보세요 부담유보를 1번 성질에서 동남 1번 부담유보를 철회권의 유보의 한 유형으로 보는 개녀도 있습니다 동남 2번 그러나 이게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유보를 철회권 유보의 한 유형으로 보는 개녀도 있지만 우리 다수의 의견에는 부담유보를 철회권이 유보하는 구별들은 별개의 빚줄 우리 다수의 의견에는 밑줄 부담유보를 철회권이 유보하는 구별들은 별개의 새로운 내용의 부관으로 평평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해놓으시고 기능 받으시고 반가루 7번 봐보세요 수정부담 이것도 개념 알아주셔야 돼요 수정부담 이거 보시면 두 번인가 나왔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행시에서 한 번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수정부담 봐보세요 의해서 행정행위 상대방의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는 바 예를 보세요 A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B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집단시위 행진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신청된 것과 다른 진로를 지정하는 것 등 이는 상대방이 수정된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일반 부담과의 구별 보세요 일반 부담과의 구별 일반의 부담 독일어인데요 야 아버 아버의 성질을 야 아버죠 야 아버의 성질을 갖는 것에 비해서 수정부담은 수정부담은 나인 아버 독일어예요 아니요 그러나 의 성격을 갖는 자람에서 그 특색이 있다 수정부담의 부관성 양가로 3번 나오죠 수정부담의 부관성 양가로 3번 나오죠 이게 별표 3개입니다 수정부담은 독일이 팔레를 통해서 발전한 것으로 그의 부관성 여부가 다투어져 왔는데 근래에는 이를 새로운 행정행위 근래에는 이를 새로운 행정행위 즉 수정화가로 보는 기내가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정부담이 부관성을 부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투어져 된다면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다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다 즉 수정부담이 부관성을 부정하는 것이 현재 다투어져 수정부담은 새로운 행정행위다 수정부담은 독일 팔레톡에서 인정된 거지만 이것은 새로운 행정행위에 불과하지 부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정화가죠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다투어져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A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허가 그러다가 B국이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A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게 했다고 수입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아이고 지금 봐보세요 B국으로 B국으로의 쇠고기 수입허가 신청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수정허가죠 그 내용을 변경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허가를 신청했더니 당의 행정청이에요 일본과는 무역적자 적자가 너무 나니까 너무 나고 미국으로부터는 무역적자가 많이 나니까 통상압력이 심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본국 고기 자동차 수입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미국 수입 자동차 허가 허가로 그 내용을 변경했다 수정허가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수정허가 새로운 행정행위죠 새로운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3번까지 보고 4번은 읽어주시고 3번 행정행위 부관이 한 개 보세요 부관이 가능성에서 부관이 가능성 우리 앞에 보셨죠 여러분들 부관이 가능성에서 다시 한 번 여기 뭐 종래의 통설입장 최근 유력설입장이 돼있죠 돼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한 대로 그렇게 부관을 한 개 자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앞에서 우리 기속행위와 재량위 구별의 시력에서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과한 경우 판례는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예요 다시 한 번 기속행위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 이때 통설판례 한다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과하면 이때 부관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에서도 예외적으로 법률보호총적 부관이나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기속행위에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도 예외적으로 기회와 허가와 같이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한다든지 신분설정행위 그죠 이런거 또 집단적 행위 이런 행위 등에는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한다면 기와 허가에는 부관을 부과하면 안 돼요 기와 허가 판례는 기와 허가와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에는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문제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방가루 위반 부관이 정도 내용상 한계 보시고 방가루 3번에 사후 부관이 가능성 시간적 한계죠 사후 부관이 가능성 시간적 한계인데 별표 3개 이것도 좀 사후 부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부관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긍정돼요 예외적으로 긍정돼요 긍정돼요 자 보시면 우리 다수설에 이해한다면 첫 번째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다 법률이 법률이 근거 규정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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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부관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상대방의 동의 세 번째가 아까 보셨죠 뭐예요 부담 유보 그렇죠 부담으로 유보 나중에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부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우리 다수설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판례는 이 다수설이 다수설이 세 가지 이외에 이 세 가지 이외에 한 가지 더 들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바로 바로 사정변경 판례가 사정변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정변경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이 변경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매번 시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행정법은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우리 판례 참고해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수설 판례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아는 거 있는데 이제 보충학습에 보시면 진정일부 취소속이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 이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잠깐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부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크게 여기 이제 부담이 있고 이 부담 이외 나머지 부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부관 있죠 부담 이외 나머지 부관 요것이 있는데 요것만 요것만 뭐예요 요것만 독립장성 가능성이 있죠 독립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독립된 행정행위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해요 부 관 부 행정행위라고 하죠 부관이 부과된 행정행위라고 하잖아요 행정행위 그러면 그러면 이 부관부 행정에서 이 부관이 부담일 때는 이 부담만을 이 자체력을 딱 띄어서 독립쟁송이 대상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뜻이에요 독립쟁송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부담을 갖다가 부담을 어떻게 돼요 요거 갖다가 치소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소소송이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관부 부관부 행정행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부담이 부과된 행정행위 이 전부가 아니라 이 전부가 아니라 이 전부가 아니라 부담 이것만 딱 띄어서 이 부담만 딱 띄어서 치소소송이 대상으로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치소소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치소소송이 있고 일부 치소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부 행정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담 같은 경우는 이 부담 같은 경우는 부담부 행정행위 전부가 아니라 이 부담만을 딱 띄어서 이것만을 딱 띄어서 그렇죠 치소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진짜 진짜 일부 치소소송 치소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일부 치소소송 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담만 그래요 부담만 그렇습니다 부담만 진정일부 치소소송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이 나머지 부관을 수돼요 나머지 부관은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 안 돼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 안 되니까 이것은 부관부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갖다가 이 전부를 갖다가 치소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치소소송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만을 해놓고 나머지 부진정일부 치소소송 이것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담만 진정일부 치소소송이 대상되고 우리 판례는 부진정일부 치소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조해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